염불합시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일도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음력 5일을 맞이해서 미타지일을 맞이해서 무량수경에 나와있는 여러분들 정토산부경 아시죠? 정토산부경 중에 하나인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 이 경전 중에 하나인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정토극락 3개가 우리 아미타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석가무리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량수경에 있는 우리 교주 불세존 석가무리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불곡토가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어떤 연유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량수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 대지가 진동하고 허공에는 아름다운 꽃이 흐날리며 어디선가 모르게 은은한 음악이 울려퍼지면서 법장비구를 칭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법장이요 그대는 반드시 이 다음에 부처가 되리라 여러분들 법장비구라고 하시는 이분이 우리 아미타부처님께서 일행시에 수행을 하실 때 비구의 법명이시죠 이 법장비구라는 분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48대원을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당신은 나중에 불곡토를 만들 때 이러이러한 불곡토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중생들이 이러이렇게 이루지 못하면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당당히 밝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대지가 진동하고 허공에는 아름다운 꽃이 흐날리며 어디선가 모르게 은은한 음악이 울려퍼지면서 법장비구를 칭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법장이여 그대는 반드시 다음에 부처가 되리라 여러가지 이유로 나는 안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디선가 모르게 공청으로 법장이여 그대는 반드시 다음에 부처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자 여러분들 부처님은 다시 안안하게 말씀하셨다 자 안안존자에게 세종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아미타부처님께서 법장비구로 있을 때 어떻게 인행시 수행을 정진했기에 여기 보면 여러분도 이따가 보시겠지만 보살이 닦아야 할 끝없는 덕행을 쌓았기 때문에 비로소 상주 불변의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위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자 세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안아 이렇게 해서 법장비구는 세제자왕 부처님 앞에서 범천마왕 용신 등 팔부중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오로지 미묘한 불곡도 건설에 전념한 것이다 자 불곡도 건설에 전념을 했는데 이 48대원을 세우고 한 생을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생을 살면서 살면서 수행 정진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원에 의해서 불곡도는 끝없이 넓고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홀로 뛰어난 상주 불변의 세계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상주 불변의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불곡도 건설도 사실은 법장비구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동안 보살이 닦아야 할 끝없는 덕행을 쌓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오랜 동안 서원을 해서 당신들의 불곡토를 만드시는데 그 불곡토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다? 보살이 닦아야 할 끝없는 덕행을 쌓았기 때문이다 아미타부처님께서 인행시 법장부교일 때 이렇게 쌓아졌듯이 불곡토 건설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세월 동안 보살이 닦아야 할 끝없는 덕행을 쌓아야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이 아주 가장 중요한 점이고 오늘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살도라는 건 보살행이라는 건 무엇인지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보살도가 무엇인지 좀 일단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아미타부처님께서 어떻게 보살행을 지어 가셨는지 또 그 보살행을 통해서 어떻게 극락 세계를 만드실 수 있었는지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무량수경의 경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살도라는 건 여러분들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닿고 실천하는 수액의 길입니다 자 보살도라는 건 말 그대로 보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산스커리트는 보디사트바 또는 팔리오르는 보디사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대승불교는 소승불교하고 다르게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는데 대승불교는 잘이 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수행 정진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게끔 또 나와 더불어서 남도 보살이 되고 성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보살행이고 이 자리이타행을 근거로 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언제나 수행 정진하는 데 보살토를 닦아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종심과 사무량심, 육바라밀, 그리고 사서법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쪽으로, 내적으로 어떤 굳은 결심, 마음 가짐 이런 것을 삼종심이라고 하고 옛날에 원효수님께서 대승기신론소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직심이라는 건 구부러지지 않는 마음, 뭐에 대해서 구부러지지 않느냐 자리이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올고든 마음을 갖겠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언제나 지니고 있겠다 이런 것을 직심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신심, 심심은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지니까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절대적으로 진리를 내가 깨우쳐야겠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건 좋은데 일단은 내가 잘 되는 행에 있어서 깊은 마음,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보살 행을 지어가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대비심이 있어야 된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고통 속에서 구제하겠다는 이타행의 근본이 된 마음 이런 마음이 일단은 바탕이 되어야 보살도를 닦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지어가야 되는 이 보살도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 중에는 사무량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중생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을 자무량심이라 하고 비무량심이라면 많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의 세계로부터 깨달음의 안락까지 이르게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걸 비무량심이라고 하고 희무량심은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을 버리고 낙을 얻어 희열하게 하려는 마음가짐 그냥 조금 다른 말로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남이 잘 된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사무량심은 버릴 사자를 써서 여러분들 탐욕의 없음을 근본으로 해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미움과 가까움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는 마음 한마디로 평등하게 마음을 내는데 이것은 자비심이 조금 더 구체화돼가지고 분별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분별이 없이요 평등한 마음으로 많은 중생들을 대하는 마음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살이 된 사람이 수행정진에서 성불하는 보살 돌을 닦아갈 때는 이렇게 많은 중생을 사랑으로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가엾게 여겨서 그들도 해탈을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 또 힘을 양심이라고 같이 함께 기뻐하는 마음 또한 평등이 대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마음 사무량심 그래서 자비희사 네 가지 사무량심이 필요하고 또 보살도를 닦아가는 분들은 육바람일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우리 아미타부처님은 법장 비교라는 전생 시절에 이런 많은 행을 다 지어가고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람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닦아야 돼 바람일이라고 하는 건 완성한다는 거죠 여섯 가지를 완성해야 돼 무엇을 완성해야 되냐면 부처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 바람일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물 육체적인 정신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려는 마음 아낌없이 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법시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려는 마음 또한 무예시 두려움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주려는 이런 보시 바람일을 완성해야 되고요 또한 지게 바람일이라고 해서 언제나 악업을 멸을 하고 계율을 철저히 잘 지켜서 몸과 마음의 청정을 얻어가려는 마음 이것을 완성해야 되고 인욕 바람일은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지만 조금 원한과 노여움 이런 것이 있더라도 잘 참으면서 모든 것을 인연법으로 보면서 참아가는 마음 그러면서 정진바람일은 몸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올바른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 선정바람일은 산란한 마음을 심기 안정해서 평안하고 고요하게 해서 산매로 들어갈 수 있게 완성하는 마음가짐 또는 행 또 반야바람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든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 모든 만물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아는 이제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지혜가 우리가 드러나는 밝은 지혜가 드러나는 반야까지 지혜까지 다 실천 수행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중생들을 대할 때는 사서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인 태도로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보시 베푼다 에어 언제나 부드러운 말을 한다 이행 그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한다 또한 동사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깊이 있게 그들을 같은 생각 행해서 어려움의 처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동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고 나도 보살도를 행하고 남도 보살도를 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행위 그들을 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가 동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보살도를 여기에 있는 이 보살도를 잘 갖고 갔는지 부처님의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들 무량수경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저런 보살도 보살행을 하시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앞에지 조각 말씀드렸지만 불국토 건설하는 데는 보살도를 닦은 이 행위 쌓였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수 없는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그럼 어떤 행위 쌓였기에 극락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 이제 세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법장 비구라고 하셨던 우리 아미타부처님께서 전생에 행을 하신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탐욕과 성냄과 우치한 생각을 내지 않았고 탐진치에서 이제 멀어지셨다는 거죠 감관 내 대상인 색성향미촉법 여러분들 이거 색 이 거짓몸뚱이 성 듣는 거 향 맛보는 그 냄새 맡는 거 미 맛보는 거 촉 닿는 거 법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 새도 팔림이 없었다 결국은 안입이 설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눈도 갖고 있고 코도 갖고 있는 이런 것에 의해서 감관의 흔들림이 없었다 탐심 욕심을 내거나 그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어리석음의 경계에 들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인욕행 참는 것을 닦아 어떠한 괴로움일지라도 잘 견뎌냈으며 여러분들 아까 육바람일 중에 인욕이 있었죠 언제나 괴로움일지라도 잘 견뎌냈고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알아 탐욕 번뇌를 여의고 살았다 욕심이 적고 욕심이 적다는 건 뭐예요? 언제나 만족할 줄 알았다 그래서 삼독 탐진치 삼독 번뇌를 여의고 살았다 마음은 삼매에 들어 항상 편안하고 고요했으며 삼매라는 건 정신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행 삼매라고 표현도 하시죠 깊은 삼매를 항상 편안하고 고요하였으며 밝은 지혜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다 이렇게 삼매에 드니까 밝은 지혜가 드러나는 걸 육바람일 중에 선정과 지혜라고 그러죠 애도 걸림이 없었다 마음에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안색은 늘 평온했으며 사람을 대할 때는 인자한 말로서 상대편을 기쁘게 해주었다 여러분들 봐봐요 마음에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라고 우리는 무슨 행을 할까 할 때 마음에 번뇌가 많아요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이것을 안팎이 투명한 마음 그리고 한 가지 마음 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고 조금도 없고 안색은 늘 평온했으며 사람을 대할 때 인자한 말로서 상대편을 기쁘게 했다 여러분들 아까 배운 사서법 중에 보시 중에 우리가 모습만 잘 갖추어도 상대방의 기분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바뀔 수 있는 표정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불교대학에서 배우시겠지만 재물 없이 하는 보시라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안색이 늘 평온했고 말을 대할 때 에어 인자한 말로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었다 에어 부드럽게 말을 한다 용맹정진하여 자기 뜻을 이루는데 게으름이 없었고 열심히 수행정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들로 얘기하면 연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했다 예전에 우리 광명만덕 대사부님께서 아미타부처님께서 연불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법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법문을 제가 들은 것을 그대로 좀 아는 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연불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셔요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도 나무아미타불 눈동자가 살짝 돌아가도 나무아미타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나무아미타불 한걸음 발 뛸 때 나무아미타불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그 연불 소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불이다 여러분들 연불이를 하면 어떻게 좋은지 법문하신 것도 여 미타성전 5층에 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요 자 그거는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걸림이 없고 게으름이 없었고 오로지 청정한 진리를 구하고 그것으로써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결국은 정진을 해서 착한 행을 끝없이 끝없이 함으로 해서 정정진 나쁜 것은 멈추고 끊으며 좋은 것은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국은 청정한 진리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써 모든 중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또한 불법승 산부를 공경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겼으며 인격 완성의 요소인 복덕과 지혜로써 보살의 온갖 행을 몸에 익혀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을 성취케 했다 자 나만 잘된 게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자 봐봐요 모든 중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을 성취케 했다 결국 보살 행이라는 대승에서는 나도 잘되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잘될 수 있게끔 언제나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인격 완성의 요소인 인격 완성의 요소인 복덕과 지혜 사실 보살이 온갖 행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덕과 지혜가 아주 큰 요소입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성불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여러분들 성불이라는 게 뭐예요 성불 성불했다 성불에 대한 정의가 뭐냐 성불한 모든 분들은 깨우침이 성불이라 하지 않고요 성불이라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성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나라의 연화장 세계에 나의 불신을 구족한 것을 성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은 우리 자재만용 큰스님의 21세기 부터의 메시지나 나중에 기세가 되면 여러분들 연불산매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성불이라는 건 내가 연화장 세계에 나의 지복의 몸이라고 합니다 조금 원만 보신 불이라고도 하고 지복의 몸 결국은 지혜와 복덕을 완성했을 때 비로소 성불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덕과 지혜로서 보살의 온갖 행을 몸에 익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을 성취께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탱을 했다 그리고 또 세 가지 산매 즉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 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관하는 것 또 모든 것에는 차별상이 없다고 관하는 것 또한 모든 현상은 본래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고 어디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며 헛개비처럼 거짓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 지나지 않는다라고 관찰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연법으로 세상을 완벽히 봤다 정견을 갖고 세상을 바라봤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늘 관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는 자신이나 남에게 해가 되는 나쁜 말을 입박해 내지 않았고 계율 중에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또 속이는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죠 서로에게 이로운 말만 했다 또 그는 나라를 버리고 왕위도 버리고 재물과 애국을 끊고 몸소 육바람이를 닦았으며 그것을 남들에게도 가르쳤다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승에서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큰 복덕이 된다 이와 같이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공덕을 쌓았는데 그가 태어난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 공덕에 따라 뜻한 바대로 한량 없는 재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수한 중생들을 교화하여 위없는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어들였다 자 많은 중생을 교화하고 지유와 복이 다 쌓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위없는 깨달음 무상정등각 저희가 말하면 대적정산매 아까 불신을 얻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경지죠 이끌어들였다 그로 인해 중생들은 어느 때나 부호, 거사, 바람은 대신이 되고 혹은 왕, 전륜성왕이 됐으며 유격천과 범왕이 되기도 했다 또 그리고 그 자신은 항상 의복, 음식, 좌와, 구, 약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했던 것이다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것 또한 보연 10대 행원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렇게 해서 그 부처님은 이 공덕은 말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엄청나게 큰 것이고 그러므로 그 입에서 나오는 향기는 청년학 꽃창과 같은 것이 나왔고 온몸 모공에서는 전단향 냄새가 풍기었다 그리고 그 향기는 한없는 세계에 두루 미쳤다 그의 모습은 단정하고 상호는 원만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신의 모습은 30 이상 80 종호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불이라는 의미를 영산불교 사상에 맞춰서 하는 건 여러분들 불교대학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양손에는 늘 수많은 보석, 의복음식, 진귀한 향과 곧 일산, 당번, 장식품 등이 나타났다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대목대목들을 아까 설명해 보면 이 법장 비구 시절에 우리 아미타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행하신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극락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살이 닦아야 할 끝없는 덕행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탐진치를 버리는 일이었고 못 이 몸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는 일이었으며 또한 언제나 인욕하는 일이었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면서 삼독 번뇌를 버리는 삶이었어요 마음은 언제나 삼매에 들어서 편안하게 했으며 선정과 지혜는 언제나 밝게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거짓없는 행을 했으며 안색은 늘 평온했고 사람을 대할 때는 인자한 말로써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미타부처님은 게으름 없이 정진을 했고 착한 행을 많이 했고 법답지 못한 건 늘 버렸고 법다운 것은 늘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정한 진리를 구하고 그래서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었다 진리를 구하고 깨달았다는 얘기죠 깨달음의 세계에서 한참 이제 수승한 경계를 지났다는 거고 또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고 스승과 어른을 잘 성겼으며 인격의 완성인 복덕과 지혜를 쌓는 삶을 가졌다 모든 중생들에게 또한 이것을 공덕을 성취케 하려고 노력을 했다 또 세 가지 삼매에 들었으며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이 다 하면 끝이라고 하는 이런 인연법이라는 것을 언제나 관찰하면서 탐진 지혜에서 물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삼매를 수용하고 계셨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절대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구업종에서 언제나 이롭고 좋은 말만 했다 또 나라를 왕도 또 수행을 위해서 육바람이를 몸소 실천하면서 남들에게도 가르쳐냈다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두고서 많은 공덕을 쌓았고 태어난 곳마다 그래서 뜻하는 바다로 재물이 엄청나게 생겼으며 또한 그러한 무수한 중생들을 교화했으며 포교했다는 거죠 포교했고 그러므로 해서 위없는 깨달음의 경계 이제 부처님의 경계에 들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중생들은 이렇게 많은 복덕을 지니게 되었고 모든 부처님께도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상태로 수행을 정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0 이상 80 종호의 상태에서 지니고 있는 복덕이 이와 같이 향기가 나는 그런 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행을 지었기에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아나나 법장비군은 이와 같이 전생에 보살행을 행할 때는 모든 신이나 인간의 행위보다 뛰어나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극락이라고 하는 세상을 당신께서 성불하시고서 이제는 완벽히 구족해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약 한 20분 정도 아미타부처님께서 어떤 행을 도대체 하셨기에 48원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원을 실천함으로 해서 수 없는 세월 동안 실천하면서 극락이라는 불곡토를 만들어내셨는데요 무량수경에 있는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법장비구 시절에 어떤 수행정진을 하셨기에 아미타부처님의 나라 극락이 태어나게 되었는지 생기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2년 따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불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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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